엄마의 한마디 어느 가족이 주말에 야이로 나갔다 아들이 자동차를 보더니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첫 번째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들에게 답해주기 좀 어려운 것 같았다 두 번째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막 뛰어놀 수 있듯이 자동차도 엔진이라는 곳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면 움직인다 이건 자상한 아빠의 대답인 것 같은데 뭐가 좀 허전한 것 같다 국민만 하는 아빠가 답답했는지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다 빙글빙글 아들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아빠 하지만 엄마의 순수한 대답처럼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